안녕하세요 함찬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스파이크 프라임을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와 코딩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를 실행해 주세요 구글의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네이버의 웨일과 같은 웹 브라우저를 실행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퓨너스 한국말로 한글로 퓨너스를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퓨너스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고 하는 큰 하늘색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레고 에듀케이션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스파이크 프라임과 스파이크 에센셜을 위한 앱인 스파이크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용량이 꽤 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가 다 끝나면 왼쪽 아래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면 됩니다 자 왼쪽 아래에 보시면 다운로드가 끝난 걸 볼 수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안내가 나오고 있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저와 함께 단계별로 진행해 볼게요 NEXT라고 적혀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NEXT는 다음 단계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끝나면 오른쪽에 있는 피니쉬라는 버튼을 눌러볼게요 피니쉬는 완료, 끝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설치가 끝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데요 우리는 스파이크 프라임을 가지고 활동할 거니까 이 하늘색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 모양의 그림이 있는 아래쪽에 스파이크 프라임을 클릭해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것들을 먼저 몇 가지 소개해 주고 코딩의 기초를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집에서 혼자 스스로 스파이크 프라임을 배워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한 번도 코딩을 안 해봤을 때 처음에 기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작 단계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시작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총 여섯 가지의 튜토리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튜토리얼을 누르면 이렇게 안내가 진행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학습 카드를 넘기는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결하려면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안내에 따라서 허브 모양의 버튼을 눌러줍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USB 방식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USB 연결 방식은 스파이크 프라임 노란 상자 안에 들어 있는 하얀색 연결용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충전을 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케이블인데요 이 케이블을 꺼내서 작은 쪽은 허브에 어느 쪽에 연결 포트가 있는지 보이시죠 반대쪽은 컴퓨터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USB 연결은 컴퓨터에 선을 연결하면 바로 허브가 인식되기 때문에 빠르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결은 블루투스 연결인데요 블루투스 연결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그란 버튼을 눌러서 허브를 켜고 오른쪽 위에 블루투스 활성화 버튼을 눌러서 소리가 나면 오른쪽에 허브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스파이크 프라임이 이 목록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목록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코딩용 장치의 블루투스 메뉴에서 장치를 먼저 등록해 주면 해결이 되는데요 선생님은 지금 컴퓨터에서 코딩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블루투스 메뉴에 들어가서 장치를 먼저 페어링해 보도록 할게요 작업 아래쪽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서 블루투스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요 블루투스 장치 추가를 누르시고 맨 위에 있는 블루투스 또는 기타 장치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프라임은 블루투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블루투스, 마우스, 키보드, 오디오 및 기타 유형의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나와 있는데 이걸 선택해 줄게요 이걸 선택한 후에 아까 했던 동작을 반복해 줍니다 이렇게 허브의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켜주고요 이게 켜지신 후에는 블루투스 활성화 버튼을 눌러줄게요 이렇게 활성화 버튼을 누르면 먼저 알 수 없는 장치라는 이름이 나온 후에 이름이 바뀌는데요 우리는 이름이 바뀔 때까지 기다림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네, 이름이 나왔네요 이걸 골라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바이스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완료를 누르고 이 메뉴를 닫아주세요 그러면 스파이크 프라임 소프트웨어에 우리 장치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초록색 체크 표시가 나오면 연결이 된 거고요 프로젝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코딩을 하는 방법은 이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블럭들을 끌어서 이 넓은 공간에 놓은 다음에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시작하기 6가지의 단계들은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남겨놓을게요 선생님의 설명을 듣지 않고 스스로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자동차형 로봇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안내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왼쪽 위에 있는 집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화면 한 가운데에 있는 새 프로젝트를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블록을 선택해 줄게요 자, 학생들 조금 아까 설명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나요? 코딩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죠? 네, 왼쪽에 있는 블럭들을 끌어서 이 공간에 놓는 것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붙여가는 것으로 코딩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블럭들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노란색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변경했다면 이 변경된 코딩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노란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지울 때는 원래 자리로 넣으면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자동차형 로봇을 앞으로 움직이거나 뒤로 움직이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형 로봇은 바퀴가 두 개가 있고요 각각의 바퀴에 모터가 하나씩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동차형 로봇을 코딩할 때는 여기 왼쪽에 보시는 동작 메뉴가 있어요 분홍색의 동작 메뉴가 있고 여기에 있는 블럭들로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로는 왼쪽 바퀴를 담당하는 모터와 오른쪽 바퀴를 담당하는 모터를 지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블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모터를 무엇뭇으로 정하기 가운데 이 빨간색 영역을 고르면 왼쪽 바퀴를 담당할 모터와 오른쪽 바퀴를 담당할 모터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포트를 누르면 좌우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이 블럭은 좌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왼쪽 모터와 오른쪽 모터를 정확하게 지정해야 됩니다 허브의 모양과 이 허브에 결합되어 있는 모터의 모양을 잘 봐주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포트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개의 모터를 지정했다면 이번에는 속도를 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홍색 블럭 중에 동작 속도를 지정하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동작 속도는 커지니까 빠르게 움직이게 되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작아지게 된다면 동작 속도가 작아지니까 천천히 움직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로봇에 달려있는 바퀴에 따라서 모터가 한 바퀴 회전할 때 몇 센치미터를 이동하는지 지정해 주는 블럭을 사용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스파이크 프라임에 들어있는 하늘색 바퀴는 한 바퀴를 회전하면 17.5cm를 움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바퀴의 둘레가 17.5cm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직접 몇 센치미터만큼 이동해라는 블럭으로 원하는 거리만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방향과 거리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는 블럭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이 블럭은 앞에 있는 이 화살표로 움직이는 방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위쪽 화살표는 앞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아래쪽 화살표는 뒤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숫자는 움직이는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책상에서 움직일 거니까 숫자를 조금 크게 해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로봇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앞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갈 때는 위쪽 화살표를 사용한다고 했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앞쪽 방향으로 25cm만큼을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앞쪽 방향으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화살표를 이용하면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네, 맞아요 후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후진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은 저와 함께 두 개의 모토를 사용해서 전진을 하거나 후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전 단계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스파이크 프라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작하기 튜토리얼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보신 영상을 통해서 스파이크 프라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후의 수업에서도 만나서 재미있고 즐거운 활동을 함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